안녕하세요. 시원성라이터 최유리입니다. 일단 동네라는 곡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은 저희 고향 동네에서 굉장히 예전과는 다른 높아진 건물들과 못 보던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괜히 저 혼자 서운함을 느끼고 아쉬운 마음에 동네 곳곳을 걸어다녔던 적이 있는데 뭔가 그때 그냥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도 다 제가 알고 있는 길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되게 새삼 행복해지더라고요. 곡으로 써본 곡입니다. 찍은 사진 중에 저는 이 사진 왜냐하면 제가 저희 동네에 갔을 때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기보다 편안함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얼굴에서 표정에서 편안함이 보여요. 그래서 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. 진짜 완전 무관한 건데 뭔가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 이유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대학교 친구를 닮았어요. 홍예진이라는 친구인데 저는 똑같이 생겨서 선물해 줄 것 같아요. 동네는 정말로 제가 많이 아끼는 곡인 만큼 많은 분들이 더 깊게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그스나이터 최유리였고요. 동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